맛있다는 소문을 듣고 벌써부터 찾아온 손님들로 시끌시끌한데 불고기 좀 먹어본 미식가들은 다 안다는 요 음식 석스위에 몸을 맡긴 채 뜨끈한 숯불에다 찜질 제대로 즐기면 비로소 그 모습을 갖춘다는 이 음식은 바로바로 언양식 불고기 되시겠습니다 자글자글 소리로 설렘을 안겨주고 윤기 흐르는 자태로 기쁨을 선사는 언양식 불고기 유혹의 손길에 젓가락 행진도 끝없이 이어지는데 음 맛있어 입안 가득 넣을 수밖에 없는 그 맛 어때요? 육즙이 나오면서 되게 부드럽고 달달하고 짭조름하면서 입안에서 얼어주면 되게 맛있어요 국물이 나왔습니다 와 맛있습니다 와 대박 소리도 맛있긴 하네요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매력이 일품인 언양식 불고기 노릇노릇 먹음직스럽게 익은 불고기를 맛있게 먹는 방법부터 알려드려야죠 아삭한 상추와 무쌈에 달콤한 고기 한 점 올리고 새콤한 파츠를 곁들이면 말이 필요 없는 맛이라고요 단맛이 덜하면서 고소하고 씹어도 씹힌 감이 연하면서도 씹힌 감이 생기는 게 자꾸 이렇게 당기는 맛이 있어요 언양식 불고기는 얇게 썰어 양념한 소고기를 구워 먹는 불고기로 울산 언양읍을 시작으로 전국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자극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맛으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가족끼리 먹기 좋은 음식이니만큼 집에서도 한번 따라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혹시 도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불만 입히고 싶지 않을 텐데요 고기를 다져서 그냥 이렇게 양념을 해서 딱 구우면 이런 맛이 날 것 같은데 집에서는 이런 맛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불고기 맛을 내기 위한 비법 뭐 없을까요? 맛있는 언양식 불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재료를 넣고 있는데요 언양식 불고기 맛의 비결을 기꺼이 공개해 주기로 한 사장님 그런데 이건 뭘 아니에요? 단맛을 내기 위해서 사이다를 꼭 넣고 있어요 탄산음료가 비법이라고요?